이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호클럽의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뵌 게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난세의 영웅주를 매매하는 스페셜 매매 기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준비한 게 이제 산타기 기법. 물타기 하지 말고 산타기 하자.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매도 시점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미국 주식 고우 업로드에서 미국 주식 매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종목, 제가 관심주로 소개해드린 종목이 어제 장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종목들을 다 매매를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실 5월장 거래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에 제 미국 계좌 수익률이 19.8%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는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에 몇 퍼센트 올랐나 봤더니 35.58%가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의 상한가 폭이 30%니까 상한가를 넘어선 겁니다. 정말 놀랍죠. 저는 이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런 종목을 지금 들어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미국이 리오픈하고 미국이 백투노말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극장, 영화관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수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대세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 주식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보면 미국의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원조다. 제가 그랬죠. 마포갈비 원조는, 아니, 돼지갈비 원조는 어디냐? 마포갈비죠. 그런 식으로 이게 보면 어제 오늘 새벽에 장 마감했을 때 보니까 지금 몇 퍼센트 올랐냐? 지금 8.65%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양봉이 지금 이 사상 최고가, 상장 이후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거예요. 저는 이 종목도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런 자리에서 팔고, 또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런 자리에서 팔고, 두세 번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미국 주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제 관련주 제가 제시했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은 게임스탑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공매도 표적이 됐었던 기업이고 비디오샵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펀더멘탈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공매도, 개인들의 공매도 관련 시그널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 종목도 어제 올랐습니다. 254불이면 주가가 상당히 비싸죠. 한 주당 20만 원이 넘습니다. 4.77%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서학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는 이게 시총이 크고 고가주이다 보니까 하루에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막 좀 전에 봤던 그런 종목들처럼 급등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1.89% 상승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상 이런 자리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돌아서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보인다는 걸 어제 강조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는데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복습하는 것들은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한 번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필이 왔어. 꽂혔어. 한 번에 확 질러. 그러면 지금 장에서는 반드시 물립니다. 나눠서 사라. 분할 매수 이거 아셔야 되고 아래 꼬리에서 사고 윗 꼬리에서는 손절하지 말고 그게 고점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있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라는 걸 아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이 2,400개가 되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패턴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복습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보면 슈퍼사이클에 패팅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는 제가 보면 유튜브에서 다 검색이 돼요. 난세의 영웅주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면 기업의 지매구조, 재무구조 이런 것들, 기업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열공하라는 거는 이건 기본이죠. 이건 투자자들의 기본입니다. 누가 사라 그랬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SM을 놓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분 경쟁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SM의 자회사가 상한가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호재 중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에 패팅하라. 거래가 터진 종목의 윗고리, 아랫고리라는 건 윗고리라는 건 시초가에 급등했다가 떨어지면 윗고리가 달리는 거죠.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아랫고리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윗고리 달린 종목, 아랫고리에서 사야 되지 지금 수익이 나는 장이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난 정말 매수해서 안 물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물리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아침에 뜰 때 들어가면 종가에 다 밀어버리죠. 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세를 갖고 가는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매일 단타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3%, 5% 난 이거면 만족해 그러는데 수수료 빼고 나면 없어요. 이거 매매하면 하루에 정말 외식비도 안 나옵니다. 지금 가족들 치킨 사갈 비용도 안 나와요. 단타는 짧고 굵게 하라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받으면 놀라서 여기서 던져버립니다. 조정받고 더 세게 가거든요. 그런 종목을 잡아서 길게 시세를 크게 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수없이 드렸고요. 종목은 줄여야 된다. 종목 백화점. 여러분들이 백화점 쇼윈도에 가서 보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 계좌, 여러분 계좌가 백화점이면 안 됩니다. 아무도 거기를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들, 여러분들 계좌 주인인데 내 계좌를 보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비중은 늘려야 되고 종목은 줄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락하는 자리에서 물을 탑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짝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가야 돼요. 물 타기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산타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 타기는 하지 말고 산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스파나 이런 목욕탕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발로 이렇게 살짝 담궈보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온도가 맞는지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확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살짝 발을 담갔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백전백승이라는 거 없어요. 화살을 많이 이렇게 난사할수록 명중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겨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산 종목에 절대 손절은 없다. 나는 물을 타서 나오겠다. 처음에는 5% 비중으로 들어가서 살짝 자르고 나오면 손실이 크지 않았는데 나중에 10%, 20%, 30%, 50% 하면 현금이 이쪽에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손실은 커져갑니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시황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애널이 아니라 저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한 실전 투자 대회 출신이고요. 또 전문가들하고 수익률 게임을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좌 수익률 20%를 해서 1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투자자들의 고민과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매 타이밍, 주가 입형성 거래량 이거는 제가 그랜빌의 법칙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매매 신호 포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매수 신호에 대한 것들은 이제 4가지 신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 데서 접근할 때 그다음에 하락하는 자리에서 터닝할 때 그다음에 하락하는 자리에서 이게 입형성의 주가가 입형성 위로 올라갈 때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를 제가 쭉 말씀드렸죠. 한 종목에서 수없이 많은 매수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서 비중을 늘릴 거냐 아니면 매도 수익을 챙길 거냐를 매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도 신호를 볼 텐데 매도 신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올라가는 장에서 이격이 커진다는 거 첫 번째 매도 신호고요. 두 번째 매도 신호는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하락할 때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번 매도 신호하고 똑같은 거고요. 일시적으로 급락했다 올라오는 시점에서 입형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도 매도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 추세를 이탈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입형성에 근접한다 이럴 때도 다 매도 신호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복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매매 신호 법칙을 보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가는데 주가에서 보면 이런 자리는 뭐죠? 매수 신호가 발생하는 자리죠. 이런 자리는 매수 신호가 발생하는 자리고요. 이런 자리는 뭡니까? 매도 신호가 발생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복습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주가와 입형선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일봉이나 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물타기 하지 말고 산타기 하자 이런 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랬죠. 제 별명이 뭐라고요? 청계산 다람쥐다. 그래서 제가 붙여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가는 친구들 또는 후배들이 청계산 다람쥐다. 왜 그러냐 하면요. 출발해서 정상까지 갈 때 발이 안 보인대요. 그렇게 쫙 올라간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청계산 다람쥐인데 산타기 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이 산타기 기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월가의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제시 리버모가 만든 거예요. 이게 불타기라고 하기도 하고 산타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물타기와 뭐가 다르냐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타기는 뭐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에서 자꾸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게 물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물타기 하시겠어요? 산타기 하시겠어요? 당연히 산타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차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 눌림목을 줄 때 10만 원을 매수했다면 2차 상승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20만 원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갔던 처음의 부분이 뭐냐 하면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단가가 높아지고 비중이 높아지는데 수익률은 떨어질 거다 이거죠.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시 리버모의 비중 조절을 보면 내가 이 종목에 100% 들어가겠다. 그럼 처음에 상승에 20% 들어가고 두 번째 상승에 또 20% 들어가고 세 번째 상승에 20% 들어가고 마지막 폭발하기 직전에 상승에 40%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다. 제시 리버모는 이렇게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맞게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분할 매수 올라가는 종목의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투자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짱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내가 여기서 샀더라도 잽싸게 던집니다. 왜? 더 내려올까 봐. 그래서 이게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이걸 가만히 참고 있으면 10%, 20% 수익이 나는데 매일 3%에서 자르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시 리버모의 매매 기법을 피라미딩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바로 산타기 기법이고 불타기 기법이에요. 여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하나, 둘, 셋, 넷 개 잡았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촘촘하게 올라가면서 눌림목을 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간격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눌려주고 갈수록 이게 길어지는 게 뭐냐면 그만큼 상승폭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찔끔 올라갈 때는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조금 산다는 거예요, 더. 비중을 조금 더 싣고 나중에 좀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실었다가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빵 실은 다음에 이렇게 날아갈 때는 전체 여기서 수익을 청산한다는 거죠. 이게 제시 리버모가 대박이 났던 피라미딩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산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무슨 전 세계 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산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저는 한라산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라간 만큼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뭐 가러 올라왔나?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한라산 등반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막아나서 그런지 어느 구역으로 올라갔더니 영실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어림목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내려올 바야 뭐하러 이리로 가나? 그런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의아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면 조정도 가파르게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상한가, 전날 상한가 쳤다 이거예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 조정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첫날 20% 올라갔다. 그 다음날 7% 빠졌다. 놀라서 다 던집니다.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조정도 가파르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 5% 올라간 주식이 대형주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다. 얘는 절대 3% 넘게 조정받지 않아요.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 얘는 3% 올라갔는데 한 1%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얘는 상한가 같다. 10% 조정받는 거. 잘 받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참습니다. 내사전에 조정이라는 건 없다. 내사전에 손절은 없다. 계속 물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물타기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금리 인상기가 되면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거 물가가 심상치 않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금리 인상이 되면요. 첫 번째 금리 인상 딱 하잖아요. 시장의 충격이 상상 이상일 겁니다. 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되면 과거에 우리가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투자로. 그런데 두 번째 될 때는 좀 더 충격이 덜하죠. 왜? 한 번 맞아 봤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또 덜하죠. 첫 번째가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포트의 계좌에 그거를 지금 금리 인상에 맞는 걸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다가 한 방 얻어맞으면 그게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위험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닥쳐봐야 안다 이런 거죠. 산타기 분할 매수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제시 리보머 기법이에요. 1차 매수는 여기서 5만 원 하라는 거예요. 2차 매수는 여기서 10만 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차 매수는 30만 원 하고 4차 매수는 90만 원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계속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건 뭐가 아니라 얘는 날아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90만 원 하고 여기서 10만 원 하고 여기서 5만 원 하고 여기서는 다 던질 거예요. 손절을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 5만 원 정도 한 다음에 본전 오면 잽싸게 던져버립니다. 본전 하려고 주식하시나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저는 손해만 안 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 제로금리 시대에 본전 하려고 주식하시냐고요. 증권사에 돈 벌어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할 매수 기법은 제가 볼 때 금액을 배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산타기. 그래서 산타기를 딱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평당가가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려올 때 샀다는 얘기죠.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샀는데 평당가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꼭지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사는 거예요. 내려올 때. 지지선을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중을 높이는 추가 매수를 했는데 평당가를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사놓고 내려온 다음에 돌아설 때 이런 자리에서 사야만 평당가가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매번 같은 비중을 추가 매수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내가 이 주식이 여기 올라갈 때니까 평당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면 하락의 반만큼 상승해야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평당가라는 건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내려올 때 사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하고 밑에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평당가가 여기인데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고 평당가가 여기다 그러면 밑에서 사야 되고 한 번 더 사야 되고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나 믿음이나 그런 시그널들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으로 내가 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벌 생각만 하지 내가 손실을 볼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에 이렇게 매수해서 아니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스파에 들어갈 때 얘기했잖아요. 발 담가보고 앗 뜨거워 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들 어떻게 하냐.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는 거예요. 1차 5% 매수해서 이거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2차 5% 매수합니다. 또 10% 매수해요. 떨어질 때마다. 그럼 5%에 손절하면 10만 원 손해보고 말 건데 이게 10%, 20%, 30%, 40% 하니까 투자금은 다 묶여 있고 손실은 10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에 5% 매수했다. 1차에 5% 매수하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거라서 2차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추가 매수, 그다음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차트에서 보셨지만 종목의 경우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급등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한가 연속 3방이 나왔다. 그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여부를 처음에 1차 매수, 2차 매수 때는 얘가 갈롬인가 아닌가 잘 안 보여요, 눈에.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차 매수를 만약에 들어간다. 내가 10% 비중으로 다닐다. 이거는 확신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2차 때 이게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나와도 데미지가 크지 않은데 3차에서 비중을 실어놨는데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 하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주식을 매매한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간에 제가 마이너스 20%까지 종목 하나에서 데미지를 입은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손절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이너스 20%를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저는 이 종목을 50만 원어치밖에 안 샀어요. 제가 총 투자금이 만약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50만 원어치 샀는데 마이너스 20%면 손실이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투자금의 10만 원 정도는 내가 로스컷을 해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 남아도 저는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이 종목을 좀 반등을 기다려보겠다 해서 나중에 마이너스 12% 선에서 얘는 갈롬이 아니구나. 싹수가 노랗다고 해서 잘랐습니다. 그러면 10만 원도 아니고 한 6만 원 정도 손해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확 질르죠. 제가 어제 보니까 막 날라갔어. 그리고 급등주례. 사람들이 다 좋대. 증권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 애널들이 다 좋대. 확 질러버립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거나 하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발을 살짝 담가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질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중을 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매수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계속 사면 안 되잖아요. 매수가를 돌파해서 수익으로 돌아서고 있으면 그걸 놔둬야 그게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지. 매수가 돌파하면 돌파하는 대로 또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하러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발 한 번에 확 질르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저는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매수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매수를 한 겁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세 번 매수를 한 거예요. 하루에 세 번도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세 번을 매수한 거예요. 분할 매수의 뜻을 모른 거예요. 그냥 나눠서 사면 다 분할 매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 종목에서 한 번 빵 터지면 수익은 더블로 들어오죠. 더블로. 그래서 매수가 돌파 시에는 관망해야 된다. 잘 가고 있으면 사지 말아야죠. 매수가를 이탈할 경우에 손절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중을 많이 들어갔는데 손절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돌발 악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 만약에 가상화폐의 채굴을 금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킨다.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내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전체 다 손절하기엔 비중이 크더라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시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차트를 보면서 종목에 들어가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한 번 보시면 진실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급등주 이퀄 대박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급등주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또 가파르게 급락해요. 급등주는 대박주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급등주는 그냥 단타용이에요. 상한가 가면 요즘 상한가 두 방, 세 방 연속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 장입니다. 지금은. 그다음에 잡주, 부실주는 가라. 실적주하고 주도주만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테마주나 중소용주를 사도 실적이 나쁜 종목은 하지 말아야 돼요. 투자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해요. 내가 1억 투자하고 10억 투자하는데 매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동전주, 급등주만 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럴 수록 대형주, 주도주의 비중을 50% 이상 갖고 천만 원 갖고 투자한다. 100만 원 갖고 투자한다. 그럼 하루에 10만 원 벌기 위해서 또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0억이나 1억 갖고 투자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테마주만 쫓아가면서 풀 베팅을 한다.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HMM이라는 게 지금 뜨겁다 못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와 해운주를 또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선주는 배를 만드는 쪽이고요. 해운은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에서 수입은 운임이 많이 올라야 되는 거죠. 해상 운임이 4배가 올랐다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내가 저 물건을 실어서 배로 옮겨줄 텐데 너 얼마 줄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서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관리 종목 편입하고 강도 높은 구조 조정하고 대북주로 묶여서 쳐다보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가 보면 매수 신호들이 나오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산을 타고 있죠. 세 번, 네 번. 그러면 얘는 매도 신호가 어디서 나와요? 이게 단기 2평선하고 이격이 심해지면서 여기 급등이 나올 때 이런 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싣고 있다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빵 터져서 이격이 해지면서 거래가 빵 터졌다. 이런 쪽에서는 여기가 고점이 아니더라도 팔아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월봉을 확인해 보시면 정말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오는 슈퍼사이클이 왔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조선주, 해운주들 종목을 웬만한 종목들을 들어가 보면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카카오 종목인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지금 카카오뱅크 상장 얘기도 나오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상장이 되면 지금 시중 은행들이 거의 긴장할 정도로 지금 고객 확보나 무슨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나요? 은행에 맡기는 등 그런 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SM 지분 가지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런 자리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카카오라는 종목이 이렇구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럼 얘가 본격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거래가 증가됐을 때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 이런 정말 대형주구 업종 대표주에서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본격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평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이런 자리들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럼 여기서 슈팅이 한 번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슈팅이 한 번 나오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하반기에 카뱅 상장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여기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은 쫓아가지 말아야죠. 왜?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 지금 중기 입형선들하고 이격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계속 접근할수록 이격이 커지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지금은 매도를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지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건설입니다. 제가 현대건설은 더 이상 대북주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대북주가 아니다. 평양에 가서 정주영 체육관을 보고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 방북을 했을 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더 이상 대북주가 아니다라는 거 있고 이미 1분기 수주가 올해 전체 목표에게 반 가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러면 서울의 복잡한 그런 것들을 전부 지하로 하겠다. 지하화 관련된 건설주들이 지금 현대건설은 어제 5%, 6% 오른 다음에 오늘 빠지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이런 슈퍼사이클이 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하화되는 중소형 건설주들, GTX와 철도와 연관되는 건설주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도 지금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셧다운이 되고 모두가 다 박살이 났었던 인프라를 재건한다는 얘기거든요.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업종이 건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이평선이 한 군데 모여 있어서 잠들고 있다가 조금씩 깨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샀다 팔았다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이 어디냐면 이평선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런 자리. 수렴한다고 하죠. 여기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부터 매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세울 때는 장대양봉 세우고 거래가 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패스해야 돼요. 패스. 왜?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며칠은 또 조정을 줄 거니까. 급등할 때 따라잡지 말라니까요.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 패스는 뭐예요? 내가 여기서 잡아놓고 얘가 딱 세우는 걸 즐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시 매수할 때는 어디냐면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심상치가 않아. 그리고 지금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정책과 연관돼서 움직여요.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공약들을 내놓을 거예요. 이미 서울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얘기를 했고 GTX가 지금 어느 철도역을 지나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집값도 이게 지금 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값이 매일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을 갖고 매일 단타 치시는 분들 있어요. 걱정되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모아놨다 그러면 슈팅이 나오면서 장대양봉 세울 때는 패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눌림목 줄 때 조정이 나왔는데 내가 비중을 20%밖에 못 담았다. 10%밖에 못 담았다 그러면 그때 조정을 줄 때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나투어인데요. 지금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어제 CNBC를 봤더니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오프. 마스크 벗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립스틱 온. 이게 여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립스틱 온. 그러면서 색조화장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오픈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럴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변이도 나오고 이게 정말 백신이 100% 안전한 건지 그다음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앵커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립스틱을 바르려면 바르고 어디를 가야 돼요? 휴가를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 그다음에 백화점 소비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리오프닝의 수혜주다 대박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영화관 관련주인데 전국에 영화관 체인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급등하잖아요.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한다고 해서 보복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투어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디서 잡냐. 여기서 잡으면 성공한 거고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잡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안 쫓아갑니다. 왜? 얘가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규정 속도 위반이에요. 오늘 아마 조정을 받았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조정이 제대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면 옛날에는 5일선, 11선 정도의 조정 모음을 했었는데 이제는 21선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5일선, 11선 이탈한 다음에 21선 근접할 때. 이런 때 잡아야 돼요.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너도 나도 나와서 하나투어, 여행 모두 투어, 노랑풍선. 지금 다 적자예요. 지금 백신 맞고 여행 가려고 하고 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투어 같은 종목도 유망하긴 하지만 내가 늦었다. 그럼 추경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격이 커지지 않았어요. 5일선, 11선이 살아있는데 얘가 이렇게 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2평선이 바로바로 못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격이 커지거나 고점에서 장대양봉 세우고 거래가 터지거나 이럴 때는 매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넘어가고요. 대한항공. 지금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사는 이제 대한항공 하나뿐일 거예요. 아시아나라를 흡수합병하는데 지금은 아시아나를 그냥 놔둔대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마일리지가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쓰려면 이걸 합병해버리거나 혹시 또 1대1 비율로 안 한다든지 이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안도를 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독점 기업이죠. 독점 기업.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자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런 자리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보면 정말 그야말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단기간에 여기가 지금 상승폭이 크다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있다. 관계없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사모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받는 게 아니라 촘촘하게 올라갈 때는 뭐라고 그랬죠? 비중을 작게 작게 들어가네요. 5% 5% 들어가네요.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뚝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뚝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10%, 20% 들어가도 되는데 촘촘하게 올라가면서 조정받을 때는 5% 5%씩 작게 작게 들어가느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제시 리버모의 피라미딩 기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케이지 케미칼, 저는 이 케이지 케미칼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케이지 케미칼이 케이지 그룹의 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요. 케이지 이니시스, 케이지 모빌리언스, 최근에 케이지 ETS가 날아갑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그다음에 케이지 동부제철, 뭐 많아요. 그런데 자회사들의 폭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좋은데 아직도 총이 4천억에 있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얘는 의미 있는 상승은 안 했지만 꾸준히 역배열을 거치지 않고 정배열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제가 그랬죠? 얘가 촘촘하게 올라가면 비중을 한꺼번에 싣지 말고 촘촘하게 올라가면 조금씩 나누어서 싣는데 얘가 뚝뚝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골이 이렇게 깊어진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싣어도 되지만 촘촘하게 올라갈 때는 비중을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싣어야 된다.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종목이야말로 중장기 투자할 때 적합하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타고 가는데 파도나 물결같이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잖아요. 이런 종목이 오래가요. 제가, 저는 이제 실전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주어져요. 두 달 동안의 수익률이 높은 사람을 보겠다. 그러면 이거 뭐 여기다 묶어놓고 그런 틈이 없어요. 그냥 급등하는 거 따라잡아서 들어가서 딱 봐서 저거다 싶으면 들어가서 비중 싣고 확 단타 치고 나와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도 지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부채가 많다든가 기업 실적이 좋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중소형 기업들은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지주회사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크게 금리 인상이 돼도 거기서 오는 그 데미지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은 온라인 취업 포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 때마다, 대선 때마다 정말 일자리 관련주로 했는데 이거 보시면 얘는 하루에 거래량이 2만주, 3만주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한 1억, 2억, 10억을 넣어서 다 사버리지. 천만의 말씀. 이런 자리들에서, 이런 자리들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에서 윗고리 십자형 은봉 나왔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아래고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노려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사람인 HR 같으면 지금 여기서 보면 보이지 않게 천천히 올라갈 때마다 거래들이 조금씩 실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산중공업을 보면 얼마 전에 원전 협약,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리 협약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탈원전했다는 소식으로 두산중공업은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막에 버려진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도 실리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가서 탈원전하고 나서 지금 원전 갖고 협력을 한다. 수출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역배열과 이런 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스윙 개념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물타기 하지 말고 산타기 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중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좌의 종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기법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지만 또 네 주에 난세의 영웅주 시간에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법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난세의 영웅주에 대한 후속 조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소통을 원하시면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더 잘해갖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